파머 엘드리치의 세계의 성흔, 폴라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등의 원작자로 할리우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로 꼽히는 필립 딕이 저자입니다. 자본주의적 가치 때문에 아내를 버린 남자, 환각체험 등을 통해 전통적 가치가 무너진 미래를 섬뜩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자의 기괴한 상상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돋보이는 소설 신간입니다. 저자의 기괴한 상상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돋보이는 소설 신간입니다.